동진 세미 캠 동진 세미 캠 동진 세미 캠 동진 세미 캠 네 반갑습니다. 허브기영재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동진 세미 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동진 세미 캠 영상이 일전에 한번 올라갔었죠. 다시 한번 또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부터 동진 세미 캠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동진세미캠 보고 채널 추가했다 동진세미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 매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어째네 저쩌네 AI 반도체가 어째네 저쩌네 챗봇이 활성화가 되려면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쪽은 AI에서 파생된 테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동진세미캠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기술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분야, 특정 분야 동진세미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앞서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우리 과거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런 것도 뭐 했습니까? 수출 안 한다 너네 너네 반도체 어떻게 만들래? 라고 해서 움직였던 그때 이제 유명해졌던 게 바로 PR 포토레지스트라고 하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P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은 노광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화학재료입니다 보통 우리 감광액이라고 하죠 광, 감, 액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국산화에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거의 뭐 98% 97% 거의 뭐 100% 육박하는 것을 거의 수입에 의존했었으니까 그때 굉장히 좀 한번 크리티컬을 맞았다 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잘 열심히 또 하고 있죠 사실 뭐 동지세미캠의 기술력이 엄청 완전 아 이제 일본과 맞대겠다 정도까지는 냉정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종목이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동지세미캠은 PR, 포토레지스트랑 발포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PR 이게 거의 메인이죠 메인이고 그리고 발포제 발포제가 뭐예요? 플라스틱이랑 고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구조를 유도하는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에 발포제를 첨가하면 탄력적으로 전기 이런 것들을 성질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 때문에 전자기기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또 성능 자체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신규 업체들이 못 뛰어들어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한창 때 진단키트 진입장벽 높았다? 안 높았다? 완전 그냥 거의 없었죠 거의 난간 수준이었죠 꽃반 난간 수준 막 뛰어들어가죠 너도 나도 진단키트 다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번 다음에 주가는 다 올라가고 지금은 완전 다 개박살난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지세미캠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와 결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좋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신이라든지 사업펀드 연기금은 좀 왔다갔다 합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좀 입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을 쭉 하는 이런 종목들 시총이 거의 2조에 육박하죠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수록 주가는 우호적인 환경에 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은봉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거래 자체도 사실 많지 않았고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내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업펀드는 소액으로 소량으로 거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한 번에 좀 시원하게 치는 바람에 잠깐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가 지금 장밋빛이다 엄청 좋다라는 얘기들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인데 뭐 지금 오늘 장중에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의 재고가 역대급으로 많이 쌓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반도체의 봄은 언제 오나 이런 얘기합니다만 제가 반도체 종목을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도 살짝 꺾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AI 쪽 테마죠 테마 쪽도 살짝 좀 꺾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수가 백날 천날 계속 그냥 뭐 박살난다 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계속 박살난다?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그러면 지수를 방어해주고 추가적인 섹터에 돈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로 생각할 수 있죠 바이오에서도 버티는 친구도 있고 좋게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반도체에서도 좋은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을 때문에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DBI 때 동진세미캠 SNS 때 FST 이런 친구들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게 뭐예요? 쌍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얼마? 4만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슬슬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렇게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전고점 이걸 보통 우린 저항대라고 하죠 한번 뚫고 밑으로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매수하거나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물타기하거나 혹은 더 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돌파 4만원 뚫어주고 뭔가 여기서 지지해줄 것 같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밑으로 돌린다 즉 4만원을 이탈시킬 때부터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 근거는 뭘 보면서 수급의 이탈과 유입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 가야 된다 근데 사실 동진세미캠과 같은 종목을 뭔가 차트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업황적인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시총 2조 정도 되면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필요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이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던지 근데 오늘 장중에 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뭐 재고가 뭐 어쩌네 저쩌네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그런 기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4만원의 돌파 기대감이 형제 형성이 되어 있고 곧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음극제 양극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리콘 음극제뿐만 아니라 CN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CNT는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건 수소 쪽 섹터 많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CNT라는 게 기본적으로 철 있지 않습니까 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뛰어나고 구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 전도를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 세라믹, 페인트, 코팅, 필름 다양한 분야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CNT입니다 이런 쪽도 지금 동진 세미캠이 나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근데 사실 메인은 반도체다 그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또 그 외쪽으로 2차전지 쪽에서도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오늘부터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동진 세미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가 또 VIP 체험 이번 주도 오전 5승으로 마무리했고 다음 주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 동진 세미캠 보고 왔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